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!! 찹쌀떡 치킨이 마시멜로우 치킨이 좀 좋았어요 고춧가루 양념장 떡간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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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일에 모짜렐라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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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고소하고 맛있어요 엄청 고소한 소시지 그리고 또 먹으면 더 맛있을거예요 이런 맛은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이 맛은 나의 맛이에요 이 맛은 정말 맛있네요 이 맛은 정말 맛있네요 아, 정말 맛있었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맛있어 젤리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